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했었는데 또 어제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금융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재료로 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 시장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좋은 이치는 아니지만 2400원 지켰고 2450 회복? 2500까지는 회복해야지 안심권이다 정도가 오늘이 포인트입니다 대표님! 라잇이 왔어? 어? 뭐예요? 구체예요? 아니 응원 도구 대한민국 주식시장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최강야구 팬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 뭐라고 써있죠? 슈퍼개미 이세무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여긴 뭐라고 써있죠? 밸런스 포 텐빌리언! 밸런스 포 텐빌리언! 100억 부자를 위한 밸런스! 이게 뭐냐고요? 어? 이제 한 3주도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10월 28일 토요일날 건대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응원 도구 겸 OX 퀴즈 그 표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OX를 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색이 O 우리가 싫어하는 파란색이 X 이렇게 해서 주식 올라가는 색깔 빨간색은 O 주식 떨어지는 색깔 파란색은 X 해서 OX 퀴즈를 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댓글에 좀 남기셨더라고요 도대체 유튜브 공개 언제 하냐?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 창 또는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 또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몽상연필님의 탑30글이나 또는 게시글 링크를 올릴 겁니다 링크를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가 왜 이세무사 강연에 참가해야 되는지 내용을 정성껏 적으신 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먼저 접수를 받고 공개를 하는 거라서 지금 한 300석 정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게 일정 숫자가 되면 다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보는 즉시 링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1.98%가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2.78%가 올랐습니다 어제 좀 오르지 어제는 우리나라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약한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스라엘 지수냐 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날입니다 거래소 1.98% 상승 코스닥 2.78% 상승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양손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관건은 200일선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피는 2500이거든요 지금 현재 200일선이 그래서 이 200일선과 2500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양건입니다 여기 회복을 빨리 못한다면 차트가 좀 흘러내리는 차트가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 2500 회복이 급선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2400 이하 하락 위험은 살짝은 벗어났는데 그게 안심이 되려면 2500까지 가야 된다 아직은 안심권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못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테니까 굳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했었는데 또 어제는 미국 신시가 오히려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제 금융 못 올리는 거 아냐? 뭐 이런 재료로 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 시장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좋은 이치는 아니지만 2400은 지켰고 2450 회복 2500까지는 회복해야지 안심권이다 정도가 오늘이 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고만고만해요 거래사랑 비슷합니다 자 시청 상위 종목 삼성전자 오늘 아쉽네요 삼성전자가 장중 4.5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 2.71% 상승에 멈췄고요 반면에 그동안 많이 속을 썩였던 2차전지 관련 지도 LG에너지솔루션 7% LG왁 4% 상승 삼성 SDI 4% 상승 포스코피추엔 8% 상승해서 2차전지 관련 주도 상승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오늘 좀 많았어요 1조 4천억 1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래 SK하닉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다 거래대금 큰 애들이죠 원래 시가총이 큰 애들이죠 그래서 뭐 개별 잡주가 지금 낄 자리는 사실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래대금 상위고요 근데 낀 애가 있네요 흥구석유 얘는 뭐죠 유가관련주 유가관련주가 24%가 오르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좀 포진해 있고 에코프로 7% 상승 에코프로비엠 9% 상승하면서 포스코프로비엠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종목 분석 또는 거래대금 상위종목 분석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돋보였다 그리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유가관련주들도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했다 요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등락현황 보면 거래소가 714 대 180 코스닥이 1300 대 200 이니까 거의 뭐 10개 중에 한두개 빼고는 1개 정도 빼고는 9개가 올라간 어제 좌절감이었다면 아 한국증시 왜이래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뭐 이런 좌절감이었다면 오늘은 야 어제 못오는 거 오늘 다 올리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등락현황 보시면 상한가 3종목의 TOP30이 10%입니다 상한가 3종목의 TOP30이 10% 상한가 종목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흥구석유류의 유가관련주가 몇개 보이고 넥스트칩 자율주행관련주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돋보이는 회사니까 좀 관심 가질 수 필요 있고 오늘 재밌는 것은 키움증권 15% 상승 키움증권 15% 상승 그리고 CS베어링 풍력관련주죠 CS베어링 13% 상승 OCI홀딩스 태양강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풍력 태양력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어제는 우리나라만 빠지는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이렇게 흐름을 지수 흐름을 말씀드리고 2400 안 깬거는 다행 2450 회복 다행 근데 안심을 하려면 2500까지는 가야되는데 200일선이 딱 걸려있어서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업종으로는 유가관련주도 올랐고 또는 대체 에너지관련주도 올랐고 그리고 시총 큰 애들까지 다 합산해서 보면 그래도 가장 강했던 애들은 2차전기관련주 어제 워낙 박살났었는데 오늘 회복하는 정도의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건대 강연에 지원 시작 나는 신경하는 배고프자 내꺼 화이팅 사진상 고약 서비스 글 vivir Okey 연ced 예전 3 2 수사는 거둘 뿐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시 성공했어 어우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둔 띵크 유튜브 멤버씨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가끔 스태프 오피한 띵크 두개 감사합니다.